오늘도 4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까지 참 많은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는 셀트리온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증선희 측에서는 셀트리온 분식회계에 대해서 이 분식에 고의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분식회계는 맞지만은 고의성을 인정하지는 않는다라는 의견을 밝힌 건데요. 이에 따라서 거래정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죠. 지난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셀트리온의 주가는 30만 원대를 웃돌긴 했지만 지난 금요일장에 기준으로 했을 때 17만 3천 원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또 J.P. 모건 측에서는 셀트리온에 대한 다시 한번 매도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규제 리스크가 당분간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 내놓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바이오 시밀러의 성과가 부진하다라는 평가도 함께 보고서에 담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우리 한국의 증권사 측에서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감리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주가 반등 그래도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장에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항공주입니다. 앞서서 항공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난 금요일장에서 사실 특징주였습니다.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많은 항공주들의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입국 후 7일간의 격리 제도를 폐지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2%, 아시아나는 4%,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는 8%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NH투자증권 측에서는 역액의 수요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또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유가 때문입니다. 유가는 여전히 부담이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유료비로 인해서 LCC 재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리오프닝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LCC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현금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해봐야 한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가 되기도 했는데 고유가의 장기화를 지켜봐야 한다라면서 결국에는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서 리오프닝주 그중에서도 항공주를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리포트가 나왔고 오늘 아침부터 많은 언론사 측에서는 기사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국내 웹툰 시장은 네이버와 카카오로 양분이 되어 있는데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여성향 성인용 웹툰 IP 기반으로 해외 성장이 아주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특히나 신규 가입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점수를 받았는데요. 특히나 중국의 바이트댄스와 웹툰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키포인트였습니다. 계속해서 웹툰 기업들 그중에서도 키다리 스튜디오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다는 점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최근 증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주가도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한번 7만 원대가 깨지면서 6만 원대가 장중에 터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가 견고한 것과는 굉장히 다른 행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좀 부진한 것이 이유가 됐습니다. 실적 개선이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고 TSMC와의 점유율 격차도 점차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는 4에서 5나노급의 첨단 공정의 수요일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 결국엔 삼성전자에게는 문제가 되고 있다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파운드리에서 관련된 투자 부분 어떻게 나오는지 또 관련된 증권사의 시선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